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오늘 뭐 시장도 어렵고 최근에 주식 시장에 너무 안 좋은 이야기는 많지만 오늘 경사가 났습니다. 블랙핑크가 빌보드에서 걸그룹 우리나라 걸그룹 사상 최초로 빌보드 1위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뭐 국위선양 측면에서 저도 자랑스럽고 혹시 호세 앵커님도 플레이리스트에는 블랙핑크 들어가 있나요? 네. 저도 아주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핑크가 이제 소속사는 YG 엔터입니다. YG 플러스가 이제 주로 음반이라든지 미디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하이브 등과의 어떤 협업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 IP 사업, 지적재산권 사업들 계속 확대하는 움직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해가지고 2분기 영업이익은 8.2% 감소를 했지만 매출액이 325억 4,200만 원으로 13% 정도 증가한 부분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262% 정도 성장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콘서트 매출액이 642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블랙핑크의 매출 비중이 약 80%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블랙핑크가 이제 활동이 끝나거나 시즌이 마치고 나면 매출비 중에서 조금 많은 부분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규 아티스트들로 어떤 식으로 상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 블랙핑크 외에도 활동 대기 중인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트레저가 올해 하반기 앨범 발매를 하고 11월과 12월 일본 아레나 투어 일정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저를 보시면 블랙핑크와 마찬가지로 뮤비 출시가 됐을 때마다 자체 기록이 계속 경신이 된 부분들 충분히 지켜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BTS가 지금 활동을 쉬고 있기 때문에 보이그룹의 어떤 재편을 보면 트레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세를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저를 보시면 일본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에서 콘서트를 할 때마다 전석이 매진되는 기록을 조금 세운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아직 YG플러스 측에서 공개하지 않은 4세대 아이돌이 있습니다. 예명으로 하면 베이비 몬스터라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데뷔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하고 YG 보시면 투애니원이라든지 블랙핑크를 통해가지고 흥행 기록은 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블랙핑크 외에도 발굴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G플러스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빌보드에서 이번에 정규 2집인데 본핑크라는 앨범 차트에서 빌보드에서 1위를 한 건데 그렇다면 YG플러스, YG 블랙핑크의 이슈,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앞으로 나올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좀 담아놓는 전략은 어떨까요? YG플러스 오늘 급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YG플러스만 매수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전체적인 어떤 엔터 기업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콘텐츠 종목들을, 엔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경기 침체기에 엔터라든지 콘텐츠주들이 대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수요 보시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견조합니다. K-POP이라든지 한류 콘텐츠들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수출 규모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해외 미출 비중이 높은 어떤 엔터들 JYP라든지 YG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달러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강달러 형상에서 충분히 지속적인 어떤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엔터 사업 같은 부분들은 유튜브 조회수도 수익으로 굉장히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라든지 어떤 이런 티저 영상들 이런 것들이 유튜브 조회수가 높게 찍히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수익을 거두게 되는데 유튜브 수익은 보통 이제 달러로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 미디어 산업이라든지 엔터 산업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으로 가져오는 장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인 어떤 교류들이 국위선양이라든지 단순히 어떤 국가 경쟁력 향상을 떠나가지고 이미지가 또 제고되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는 산업이 엔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YG는 아무래도 오늘 조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단에 한 6,800원대에서 매물대가 있습니다. 오늘 많이 급등을 해서 여기 갭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당분간 조금 매물대까지 진입을 했을 때는 행보를 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굳이 좀 대안주를 보자면 또 JYP든지 이런 엔터 종목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JYP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CJ E&M을 제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그만큼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엔터 사업들 중에 엔터 기업들 중에 가장 스케줄 일정, 공연 일정이 빡빡합니다.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의 콘서트 일정, 해외 투어 일정들 가장 많다는 거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